슈퍼맨이 돌아왔다 136화 친구끼린 닮는거야 이랜 아침 홀로 잠에서 깬 조이 사은이는 아침부터 독서선미경인데요 사은이는 아침부터 독서선미경인데요 사은이 한번 먹어봐야지 자, 음 자, 채에다가 정말 이게 엄청 부드럽게 사은이의 생애 첫 이유식 완성 자, 교진이 삼촌이 만든 우리 지봉이의 첫 이유식 식았을려나? 이유식을 먹을거니까 여기다가 딱 동영상을 해놓고 탄생의 순간부터 영상을 남겨둔 오아빠 3.1kg입니다 처음으로 분유를 먹던 때도 처음으로 뒤집기를 할 때도 아이고, 부어 짱짱짱, 여기 보세요 베기를 기념하는 순간에도 직접 카메라를 들었었죠 여러가지 자, 동영상을 눌러놓고 아, 친구가 맛있게 먹나오다 자, 보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우 처음 먹을 때는 그냥 질질질. 흥미를 웃으니. 이렇게 먹는 거야. 진짜.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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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먹이니까 엄청 더러워지는구나. 이제 시작이야. 아 여기. 하은이 바나나 먹나 지금 요즘에. 바나나 먹나 지금 요즘에는. 좋아. 맛있어. 이게 뭐야 신세계야.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신세계야. 바나나 안 먹어봤는데. 그럼 먹여봐야 돼. 그럼 먹여봐야 돼. 그냥 딱 닫아서. 입에. 오 그래 급해 급해. 이 맛 알아. 아는 거지. 빨리 줘. 입에 쑥 들어. 입에 그냥 지가 땡겨 그냥. 하나. 하나. 자. 먹어. 자 신세계 이제. 신세계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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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 준비하시죠. 여기다 하자. 시작. 오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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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맛있나 보다. 어우, 조이는 고무까지 씹어 먹을. 야, 야, 줘 봐, 줘 봐. 야, 하나. 이거 끝없이 먹어. 와, 맛있겠다. 아유,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이들 챙기느라 아빠들은 끼니도 걸은 모양이네요. 뭐, 그래서 뭐라도 사올까요? 같이 해서? 얘기하는 거야? 메리 진짜 좀 알겠어. 서은이를 누가 먼저 웃기나. 시작! 우와! 이게 누구야? 이거 와! 아, 방금. 야, 이렇게 웃은 거 봤지, 이렇게? 오케이. 하나, 둘, 시작! 아, 조이는 웃잖아. 안 웃자? 안 웃자? 안 웃자? 오, 웃겼다! 오, 웃겼다! 오, 웃겼다! 레디, 액션! 오, 웃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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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형. 저 진짜. 이렇게 웃기지 않아. 나중에 확인하세요 형. 저 진짜 이대로 갔다 올 거예요. 샌드위치는 내가 살게. 감사합니다 형. 멋있다. 잠깐만 나 엘리베이터 다 많은 준비를 안 했어. 아 사람 타 있었으면 못 탔을 것 같다. 학교 잘 갔다 와라. 삼촌과 딸이 있는데. 그래요? 캐릭터에 나와네 삼촌이야. 그러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 진짜 롱킹을 어떻게 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 지금 벌칙하고 있어요 형님. 아유 어떡해. 성장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각오하십시오 형님. 제가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게임으로 다시 준비해서 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 자꾸 무서워서. 자꾸 무서워서. 무슨 일이신가요? 네 그럴 일이 좀 생겼습니다. 자 여기 하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아하하하.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조이. 아이 좋아. 아이 안 좋아. 조이 안 좋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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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이 조이. 그림 좋네. 사진 한 장 찍어줘야겠네. 형님. 둘째 하셔야겠는데요. 그래야 되지. 둘째 진행하셔야겠습니다. 둘째를 외움을 하면서 자 사이즈 나옵니다. 하나 둘 아싸 좋다. 자 여기 보세요. 동영상. 형님 저 왔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형님 저 왔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혹시 바람이 안 떨어졌는가? 형님.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콧김에 이슬까지만 지금 그대로 제가 요대로 갔다 왔습니다. 막 뛰어면서 팔랑팔랑. 야 그래서. 형이 이렇게. 또 우리 하은이 잘 맞았다니. 감사합니다.